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되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는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과 평소에 카톡을 주고받던 VVIP의 의중도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역사상 최초로 단 한 번의 정당 경험도 없이 여당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용비 여청과를 헌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만큼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인지 제대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전문가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재판 관계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재판 관계는 일단 금요일 오후 4시 이게 방송이 좀 내일 뭐 미리 나왔겠네요 이제 1테루 PC 계약서 위조 관련 김한수 선배 소송이 선고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을 소송한 거 윤석열과 같이 그거는 1월 13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동훈 윤석열에게 답변을 똑바로 내라 동문서답 했거든 변희재라는 사람이 당신들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데 왜 조작이 아닌지를 설명해라 이게 날라갔어요 이걸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요청한 특검 때의 증거제로 다 제출하도록 되기 때문에 13일까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안 할 거 같다는 거예요 안 할 거 같으면 그냥 선고를 그냥 제가 승소했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은 많이 몰려 있죠 재판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정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겠네요 아니요 대부분 재판이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을 제가 소송한 재판은 정확한 판사가 걸렸어요 정확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 거죠 잘못한 말로 패소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왜 언론 기사는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참 그런 부분은 깝깝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장관 임명 예상하셨어요? 이게 원래 한동훈은 이렇게 투입될 카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사정 변경을 위해서 투입된 카드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으면 지난번 개각 때 한동훈 포함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비례 나가니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당대표 비례위원장 카드는 한 번도 거론낼 적이 없었거든요 윤석열 자체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린 윤석열이 선택한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픽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결국 보수의 대주주인 조중동과 재벌의 압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신경 쓰고 이런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주주인 조중동하고 재벌이 부산 떡볶이 사건과 네덜란드에 가서 이재용과 최태원을 삼성 측 반도체 회사에 데려가는 등 정말 이상한 짓들이 많이 시키니까 재벌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면서 조중동 지면이 도배가 됐거든요 싹 다 가르쳐라 그런데 그때 타겟이 누구였냐면 김건희였단 말이에요 김건희 정리하라는 걸 밀고 나오니까 원래 적당히 김기현 갖다 놓고 이준석 거를 당기고 한동훈 거를 당기고 연창조 가려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김건희를 내주냐 안 내주냐 해서 열 단을 김건희를 지키는 체제로 간다 김건희를 지키는 체제로 간다 사실은 그 말은 정말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실발로 김건희 문제 연창조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너무 압박이 셌죠 조중동의 압박이 잘못하면 이건 김건희가 아니라 윤성진이 날락을 판다니까 한동훈으로 지키겠다 해가지고 어찌 보면 조중동과 재벌의 요구를 완전히 거슬러 들어왔죠 그런데 일단 조중동은 한 발 뒤로 빠진 게 현재로서 보수의 노인층들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자 그러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한동훈 테마주가 일제히 다 폭락했어요 17%면 전체 시총에 17%가 빠져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폭락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테마주가 뭐예요? 대상홀딩스부터 대상홀딩스가 그거잖아요 미연 이정재하고 한동훈이가 만나서 이정재의 여자친구 임세윤도 아니고 뭐지? 임세형인가? 임세령? 임세령? 임세령 연결돼가지고 올라섰고 또 한동훈의 무슨 동기가 대표님께서 하는 것들은 7개가 그냥 폭락했는데 우리가 흔히 주가를 보고 정치나 사회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주가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치하고 사회를 근데 이번 거는 뭐가 문제였냐면 사실은 재벌과 임성들의 갈등으로 벌여진 일이니까 이 주가는 예를 들면 테마주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이거 작전세력이 움직이거든요 작전세력 대부분 재벌과 연결되어 있는 펀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재벌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슬렀기 때문에 재벌 쪽에서 경고를 따려버린 거죠 실제로 중앙일보와 조선 같은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당일날까지도 안 된다고 했었죠 동화도 마찬가지고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정면으로 거슬렀다 보니까 재벌이 경고 중고합니다 근데 보면 그 외에 한 수준 떨어지는 언론사들은 열심히 또 한동훈 용비어체인가 부르고 있어요 저 유튜버 고수 유튜버들 종편들도 열심히 띄워주고 있어요 농객들 파바리들 일단 한자리 잡아야 되니까 한자리 받아야 되니까 만세체력하기 때문에 한발 물러섰긴 한데 근데 이 체마주가 17%씩 받았다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일단 최소한 재벌 시각으로는 한동훈 오래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에서 조중동도 한발 물러선 게 보수는 30%라는 시멘트 노인표가 있어서 막판까지 뭘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각을 한번 잘못 세웠다가는 흐트러진 대우를 잡을 기회가 없는데 보수는 뭘 어떻게 해도 30% 노인층이 있기 때문에 까짓거 선거 한 2, 3주 앞두고도 판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카드가 시안부다 올해 못 간다고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한동훈 장관 카드는 김건희를 보위하기 위한 방탄비대위원장이다 요까지는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요 이 한동훈 장관이 당을 제대로 장악할 수는 있을까요? 그 거친 영남 중진들 공천에 목마른 사람들 아니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한동훈 장관의 불안감과 우려 저는 한 가지도 해결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도 그러니까 김건희도 보고 못할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임요한 공간위원장을 같이 발표하는 것처럼 돌았어요 문자 임요한 공간위원장 돌다가 가짜 뉴스가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임요한 공간위원장 얘기는 영남권 그냥 쓸어버리겠다 영남권 하루 위생들을 쓸겠다는 말이 최초한 사람이 저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대한 불만이 있는 건데 영남권이 흔들린다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접었잖아요 근데 접었다기보다는 아마 발표를 뒤로 물었을 텐데 자 변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가짜 뉴스 같아요? 아니면 그럴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흘려서 잠시 주워 담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구자라고 봐요 잠시 주워 담은다고 봅니다 그런 게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자기들이 뿌려놓고서 이걸 결국 임요한 카드는 다 살아있는 거고 일단 제일 먼저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을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영남권을 학살해야 되거든요 임요한하고 같이 근데 나는 한동훈이든 임요한이든 영남에서 볼 때는 제가 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목 걸리면 둘 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조짐이 보이는 게 김기현이 벌써 출마 사람 들어갔잖아요 에이 김기현이 버릴 수 있을까요? 그 허약 체질인데 근데 나는 이 부분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캐비넷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아니 그 캐비넷이 정말 어마어마한 유력이면 이재명 소형기를 터는 거 보세요 그럼 뭔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이준석도 벌써 털어서 아웃시켰지 그래서 이쪽 알아 별거 없다는 게 그리고 그런 거 털어봐야 몇 년 걸리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캐비넷이 갖고 있는 속도감이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일반 청론가들이 윤석열 한동안에 캐비넷이 무서워서 꼼짝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민주당이 꼼짝 못하면 캐비넷보다도 보신주의가 강한 거고 이 영남권에서 꼼짝 못하는 거는 항상 내가 말한 대로 얘네들은 늦어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예를 들면 김기현이 당대표되는 과정도 엄청난 무리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보수는 김기현을 받아들였냐 아니 그때 당시에 김기현이가 총선까지 간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요 네 어차피 갈아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동훈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동훈 왜 이렇게 저항 안 했냐 어차피 갈아치면 된다 아까 말한 보수는 그래서 그런 문제지 저는 뭐 겁을 먹고 이런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김기현은 아마 출마를 강행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서 운영했잖아요 생각을 내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자지는 잠재적으로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 이게 캐비넷 이런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는 있겠죠 그 정도는 장재원이 캐비넷 때문에 숙였다? 아니 장재원은 재벌하고 조중동 판을 본 거예요 장재원은 아직까지 젊은 편인데 정치 오래야 되는데 재벌과 조중동 거슬러 갔다가는 진짜 끝나는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윤석열 보다도 재벌, 조중동을 더 따다 봐야죠 거기는 권력이 영원하고 윤석열 한동훈은 어차피 시한부니까 그러면 재벌들이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총선에서의 폭망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혁신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윤석열이 제대로 하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윤석열을 포기한 건가요 그 중간쯤에 있다 보면 되는데 원래는 제대로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덜란드 사건 이후에 이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최태원이 욕을 엄청 먹었다는 걸 그러는데 재벌들한테 네가 맨날 윤석열을 따라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가 왜 다른 재벌들까지 힘들게 하냐 결국 최태원 마저도 대안상이 가서 윤석열에게 재벌 좀 데리고 가지 말라 이딴 말 떠졌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재벌 입장에서는 한 거 한 겁니다 재벌은 직접 덤비는 게 아니라 조중동 같은 애들한테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직접 덤비면 재벌은 캡이 내시고 나와서 칠 수 있어요 재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조중동을 움직이는 재벌이 최태원을 직접 얘기했다는 얘기는 거의 같이 못 가겠다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동원을 낙마를 예상도 하면서 낙마를 시킬 수도 있죠 그럼 결국은 재벌과 보수 언론이 민주당 편을 들지는 않을 거고 보수 재편이네요 자기들은 재벌과 조중동은 오랫동안 꿈꾸는 게 있어요 레프트를 하여튼 뒤섞어가지고 이상한 정당 만드는 거 시장주의 정당 무조건 재벌 편인데 정치적으로는 뭔가 뉴레프트 비슷하게 되는 이게 원래 재벌과 조중동의 꿈인데 그거 원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한길이하고 이재호가 복지 정책을 하든지 말지 그거 너희가 알아서 하고 시장주의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그냥 무조건 재벌 편 무조건 재벌 편 네 그래서 그 정당은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 원래 그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조중동과 윤석열이 협의해가지고 연창중으로 갔어야 되는데 재벌이 급발진하면서 이게 깨져서 한동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한동원 날려버리면 그 체제에 들어서는 거죠 실제로 지금의 재벌 구조는 DJ 때 짜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희 시대의 재벌 구조라는 것이 IMF로 무너지면서 DJ 때 짜진 거잖아요 그때보다 사실 좀 더 질이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재벌은 점점적으로 원래 제가 알기로 IMF 전에 재계 서열 1위는 대우나 현대 이런 쪽이었지 삼성이 아니었거든요 삼성 독주하게 됐죠 그런데 IMF 이후로는 김대중 정부의 IT 정책에 힘입어가지고 삼성 독주 체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재벌 얘기했지만 삼성이라고 봐도 돼요 삼성이 정치권은 SK한테 준 거 아닙니까 제태원한테 개판쳤잖아 제태원이 삼성이 나왔었다고 봅니다 그 변 대표님은 국회의 근무 안 해보셨잖아요 국회의 대관 업무하는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가 삼성입니다 쪽수가 제일 많죠 쪽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쪽수입니다 다른 대기업들 다 합친 수 정도의 삼성에서 대관 업무하러 나와 있어요 삼성은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라서 지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국정원 그러면 국정원이 뭐하는 조직이냐 대통령 혼자 보는 신문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매일 일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건 대통령 한 명만 보는 신문인데 그 정도의 조직을 삼성이 갖고 이지용이 한 명 보는 신문을 만들어요 삼성이 훨씬 정보가 낫죠 그런데 그게 국정원 애들 말로는 더 뛰어나서 자기들이 그거 보느라고 삼성에 뒷돈을 준다고 외교 통상 업무 할 때 보면 보통 이제 코트라라든가 대사관에 상무관들 나와 있거든 산업부에서 해외 경제 관련 동향 취합하라고 했는데 그거 삼성이라든가 현대에 비하면 잽도 안 돼요 진짜 의전도 우리가 좀 취약한 데 들어가잖아요 의전 삼성이 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삼성을 배우자 해가지고 막 FTA 가고 그때 친삼성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는 한국 조직들은 최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네덜란드 사건에서 삼성하고 같이 갔잖아요 삼성은 모멸감 느꼈을 거야 거의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삼성하고 전략적 제휴가 돼 있는 ASLM의 반도체 회사에 거기에 SK하니스 나이벌이거든요 그 밀실 연구소에 채터리가 왜 들어가고 윤석열이 왜 들어갑니까 ASML의 최대 고객이 과거에는 중국하고 대만이었는데 얼마 전에 삼성이 새로 짓기로 했잖아요 최대 고객이 삼성이거든요 거기에 라이벌사가 왜 들어가냐고 채터리가 그렇게 해석되는구나 이게 의견이 엉망진창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래서 제가 전해드린 ASM에서 네덜란드에다가 이게 무슨 뭐 하는 거냐 그게 대사 좋지 않은 이유겠네요 근데 윤석열이가 무슨 소리냐 나하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또 지 새끼 채터리 챙겨줘야지 미친 짓을 한 거야 여기서 그래서 삼성이 돌아버릴 수밖에 없죠 삼성의 로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제 뇌피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든 게 삼성이에요 원래 그 자리를 홍석현 회장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홍석현 회장이 X파일로 아웃되고 나니까 그때 작업했던 외교력들이 남아있으니까 노무현 정부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뛰었죠 노무현 정부와 그 다음에 삼성이 작업해서 방기문 사무총장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외교가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삼성 입장에서 현재 현재는 거의 임성열 정권을 포기를 한 거 아닌가 속에 막 이런 게 올라올 거야 조중동 지면이 최근 뒷발진한 것도 다 그 문제고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삼성이 다 삼성이 목여살리 삼성이 목여살리기 때문에 그 한 삼십 프로 나오는데 근데 조중동에서는 비율이 더 높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결국은 삼성은 세 판 짜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이 민주당에게 적대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민주당을 밀어줄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은 보수 내에 세 판을 친재별적으로 짜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이 정당을 이 보수 정당을 야 이 검사들 도로가 큰일 나겠구나 이제 이게 최태원하고 삼성하고 약간의 이해관계체가 있는 게 윤석열 한동훈 라인들은 최태원을 봐줬던 라인이고 이재용은 쳤던 라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씨 뭐 대통령 됐어 근데 자꾸 이재용이를 불러내고 술을 먹이고 피의자 피의자 자기들이 잡아놓은 피의자를 자꾸 수시로 불러내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재용 씨가 근데 견디다 견디다 이제 이 부산 떡볶이하고 네란드에서 이제 터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좀 봐봅시다 삼성이 픽할 만한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세 판을 짤만 하자 저는 세 판을 짠 상 이미 김한길이 짜고 있고 김한길이 짜고 있고 짜고 있고 이게 약간 늦어진 건데 한동훈이가 1월달 2월달 날아갔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 재벌은 저는 이준석이 꽉 잡고 있어요 재벌이 지금 원하는 미래정치는 이준석이야 재벌의 이익을 봉사하면서도 뭔가 약간 레프트적인 것처럼 보여서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뭐 행태적으로는 뭐 진취적이고 그리고 이제 진중권 같은 애들 진중권 네 그런 애들 완전히 국민 사기꾼들을 많이 키워놨어요 재벌들이 그게 어디 보면 한국 경제 지면을 보면요 다 보입니다 재벌의 생각을 보면 한국 경제를 보시고 더 쉬운 방법은 유튜버 정규제를 보세요 보수가 원래 재벌의 하수인들인데 그 하수인 중에서도 최고 앞잡이가 정규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 정규제 TV에서 제가 본 겁니다 정규제 씨는 재벌하고 수시로 만나서 상의하기 때문에 재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별로 주는 사람이에요 아까 네덜란드에서도 그분이 한 거고 정규제 TV 보면 재벌의 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무진장감이다 근데 변대표님 얼핏 이야기하다가 한동훈 체제가 오래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짐작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야 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영당권을 쳐야 되는데 두 개의 전쟁이 다 만만치 않은 전쟁인데 한동훈의 능력으로는 어려울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이 이미 비토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뭐라도 한두 가지 실수 나오면 조중동훈이 융단폭격 내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한동훈이 버티는 게 지지율인데 16%밖에 안 돼요 예전에 문재인 조건 때 집권 여당의 가장 1순위 지지율이 이낙연 씨인데 30%대만 유지를 계속했을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15, 16%을 못 넘어갑니다 이거 몇 대 치면 한 자리로 떨어진 순간에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변대표가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내부의 이야기예요 보수 내부에서 한동훈이 얻어맞아서 쓰러질 수도 있다 조중동으로부터 그리고 또 당내의 중진들이 반발 영남의 다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또는 민주당은 뭘 해야 하지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정답으로 잊혀져가고 있는 정답이다 너무 센데 그러니까 침대 축구하고 있는데 침대 축구하고 있다 이런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제 주도해서 더 세게 윤석열을 압박을 하고 더 세게 치고 나가면 되는데 아이고 진희끼리 싸우네 우리 숨어 있으면 이제 프로 우리한테 오겠지 저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사라져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한동훈이 아웃되는 상황이면 진짜 변 대표가 예측했던 것처럼 다시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김한길 체제가 실제로 김한길이 운영하는데 아마 김한길은 전면에 안 나서고 뒤에서 야밤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당대표를 제 생각에는 이낙연이에요 이낙연 이준석 이 체제로 가겠죠 그럼 윤석열은 어디 갔습니까 출당된 겁니까 아니면은 출당은 아닌데 그냥 목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이 상황까지 가면은 원래 이 카드를 썼으면 괜찮은데 윤석열은 이 카드를 지금 쓰자고 해놓고서 쓸까 말까 고민했지 한동훈으로 쳐서 한마디로 재벌 뒤통수를 날렸기 때문에 한동훈 카드가 무너지면 윤석열은 이제 거의 유배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유배되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당에 못 들어올 겁니다 그럼 출당될 수도 출당이죠 출당이라기보다는 신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러들이 신당 만들 때 윤석열이 안 끼워주면 그냥 야당이죠 그래서 야당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자기들은 예전에 그런 상황이면 윤석열 당은 그대로 남게 되잖아요 껍데기 남는데 흑소수 검사들이라든가 장해찬이 김병민하고 났겠지 그런 식으로 붙었다가는 그냥 바로 탈을 당할 거고 깔끔하게 접고 윤석열은 빠지고 야당을 하나 만드는 거죠 야당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지금 이 상태로 선거 안 치는다니까요 보수는 30%의 시멘트 노인표가 있어서 자유자재로 변신한단 말입니다 그 짓을 해도 30%의 노인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박근혜 만세 박근혜 탄핵해도 또 따라온다는 거죠 30%는 이낙연이 와도 30%의 노인은 또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그 수법으로 버텨온 거죠 원래 일찍 흠칠 망했을 정당이 변신 능력으로 버텨온 건데 다만 저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잘못 걸릴 수 있다 그 금방 말씀하신 보수들 30%는 무조건 따라다닌다는 이야기가 반북 증서 반민주당 증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현실의 권력에 무조건 추종하겠다라는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인가? 그 기회주의적 속성을 원래는 이제 보수적 아까 얘기한 반북이나 이런 가치로 갔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북 이런 게 아니고 기회주의 속성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적을 극대화시키는 반민주당 반이재명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바꾸고 이낙연이가 들어오고 이준석이 들어오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했다가 이재명 대표는 날라간다고 봐요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당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죽이 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냥 존재가 없어졌어 그럼 여기서 또 여기서 무너질 수가 있죠 편의자 대표는 지금 민주당 내에 비주류가 이야기하는 통합형이다 이걸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윤석열하고 뒤박혀서 윤석열하고 제대로 싸워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은 조중동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그런 세판짝에 들어갈 수 있다 보수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중간에 또 오픈 할인 이벤트 중이고요 본품 두 개 구매 시 두 개를 더 증정해 드립니다 사십오 퍼센트 할인된 가격 이만 칠천 구백 원에 이십 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이월 삼십 일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스피스 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술 편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포장을 예쁘게 해주세요 포장을 예쁘게 해놨습니다 광화문 살롱에서 만든 유기농 쿠키 세트입니다 광화문 살롱이 유기농 쿠키가 소화도 잘 되고요 제가 원래 빵이나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광화문 살롱 거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스피스 몰 광화문 살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나 저나 좀 가깝게 지냈던 선배님이시죠 송영길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속이 됐는데 면회도 안 돼요 접변도 안 되고 서신도 안 돼가지고 제가 서진 하나 보냈는데 아마 반송돼서 돌아올 것 같고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이동재 기자 채널A에 채널A 그 한동훈 법원 요청 문제로 자기도 그렇게 당했다 그럼 자기도 그렇게 당했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당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어 난 무슨 기자가 저런 기자가 다 있냐 아 저러니까 한동훈 인성렬 편에선 기자구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몰라도 저런 건 어용 기자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제한됐는데 접견하고 서신도 문제시켰다는 거는 너 엿먹어봐라 이거죠 돌입시킨 거지 사람은 이동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검찰의 권력 남용이 돼요 그게 제가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요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개인의 인격과 기본권이 훼솔될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대요 굉장히 헌법정신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등 이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외부에 하는 첫 메시지는 끝까지 싸우겠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감옥에 있던 어디 끝까지 싸우겠다 검찰하고 그래서 각을 잘 잡았죠 원래 구속되기 전에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계획한 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감옥에서 싸우는 게 뭐 언론 기사를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권투 굴러붙이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송 대표는 운이 좋은 게 선거가 코앞에 닥쳤잖아요 선거가 코앞에 닥쳤다 코앞에 닥쳤으면 정치는 재판정이 아닌 선거판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 이 년 전이다 이러면 골 때려지는데 이 선거 지금 이제 뭐 사기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옥중 출마는 사례가 워낙 많고 송 후보 사례도 있고 송 대표 같은 경우는 신정은 간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했었고 실제로 반유선을 투자했기 때문에 송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옥중 출마는 데서 아무런 건물은 없겠죠 더 자극적인데 더 이제 지지층은 이제 지지층이나 유선의 부터층은 더 외광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종평 같은 데서는 어떻게 이 부정부패 사업이 뭐 출마는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반대쪽 일이고 어쨌든 이 선거는 1차적으로는 지지층 모으는 건데 지지층 모으기에는 옥중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뭐 지지자들의 동정심도 훨씬 더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 감옥 안에 있으면은 언론 기사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재판받으러 나올 때 외에는 서신을 아무리 써도 잘 안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옥중 출마 해버리고 가족들의 입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은 언론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네요 옥중 출마는 원래 감옥 가기 전에도 근데 뭐 감옥도 가지 않는 사람한테 옥중 출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막 떠들었어요 방송에서 무조건 옥중 출마 한다 이제 감옥 가면 근데 송 대표가 뭐 저한테 그런 방송 하지 말라 얘기 안 했다는 얘기는 자기도 감옥 가면은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정치인은 선거를 심판받는데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예를 들면 옥중 출마 안 한다고 봅시다 그럼 소영길 죽은 거로 생각해요 그 저기 뭐야 감옥 관계 정당시대에 버리면 옥중 출마 안 하는 순간에 아 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했기 때문에 저도 감옥 간 다음 날 제가 옥중 출마를 질렀거든요 왜냐면은 검찰하고 이 어용판사 상대할 때 정치인들은 도리 없어요 나 정책으로 살아있다 이게 돼야지 상대가 되지 죽었다 그러면 판사 검사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송 대표의 옥중 출마는 윤석열 타도도 있지만 자기 생존을 있으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대해서 법 민주당 지지층이 동돈을 해줘야지 아 옥중 출마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이해해야지 이런 파렴치한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뭐 민주당 지금 현재 당적은 갖고 있지 않고요 또 현재 무소속인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공천 줄 일은 만무하거든요 무소속에도 편하죠 무소속이 편하다 편하죠 이거는 민주당도 편하고 송 대표는 더 편하죠 물어보기 근데 만약에 송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쨌든 1차로 지금 윤창중 씨가 윤창중 씨가 의미가 있는 게 이상한 소영길 대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주장을 했어요 나름 좀 객관적인 입장에 있네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주왕 얘기를 하면서 유신 때 손주왕 씨가 이제 출마를 출마하자마자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옥중 출마가 첫 번호인 게 그때인데 옥중에서 당선됐습니다 당선됐습니까 됐어요 옥중에서 풀려났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으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선거가 있으면 어디선지 나가야 되는 거지 병원에 있든 옥중에 있든 재판에서 승부를 생각하면 안 된다 나가라 근데 이랬으면 윤창중 씨는 원래 원 지역구 있으니까 인천 계양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으로 안 나간다는 얘기만 들잖아요 비례로 나가니 험지로 가니 이재명 씨가 어차피 송 대표가 지역구에 양보 받은 거니까 송 대표가 나간다 그러면 이건 인간적으로 양보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지당이 또 공천하기도 약간 이상할 거고 설사 공천한다 그래도 거기 소영길 지역구니까 국힘 나가 붙으면 이길 수 있지 않냐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건 하나의 방안이고 하나의 방안이죠 송 대표는 지금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인천 계양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원래 광주 출마를 계속 이왔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광주는 지금 윤석열 대해서는 90% 이상의 유선을 끝내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당대당 선거가 의미가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2016년도다 안철수 당이 튀어나와가지고 문재인 민주당과 굳고 이랬을 때는 상황이 다르게 이건 지금 무조건 유선을 심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힘당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광주에서 싸우면 누가 윤석열과 더 잘 싸우냐 해가지고 경쟁이니까 표현하자면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계주의이냐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면 해볼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각 분파들이 나오면 굉장히 건강한 선거가 될 수 있다 누가 더 잘 싸우냐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 대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광주 대회는 고공이지만 대개는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그 지역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나온 지역이나 근데 또 광주는 지역은 언제 상관없잖아요 관계없죠 그냥 광주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인천 들어가는 것보다 부산은 좀 무리 수가 있겠네요 너무 이제 송 대표를 나를 믿어달라 가서 출마하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거기는 연이 없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그러면은 그동안 20년 동안 전세했던 부평에 가든지 인천에 인천 계양 가든지 아니면 자유공양 강주에 가서 한마디로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나 소영길의 결백을 믿어달라 이걸 믿어줄 유권자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광주 아니면은 전남공항 아니면은 인천 계양은이죠 결국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론인 거죠 아니 소영길을 믿어주는 사람 그렇죠 재판 없이도 이 사람은 그런 돈을 해먹을 사람이 아니다 믿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윤석열과 싸우다가 감옥 갔다라고 정치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나 자기 고향이나 광주나 이 세 군데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광주에 지금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이름도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는 똑바로 안 했다는 얘기겠죠 사실 호남 정치가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비난도 있습니다만은 박지원 원장만큼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투표율이 40%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역민들로부터 광주 정치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역의 리더가 없고 광주의 미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하겠지 지난번 재무선 때도 전주에서도 20%대 투표를 나오고 호남의 유권자들의 뜻을 지금 제대로 실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 그래가지고 진보당이 결국 낮은 투표에서 이기고 그렇죠 안해욱이라는 정말 경상도 출신의 태권도 무술인이 10% 없고 이런 사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송명길 대표가 광주에 들어와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거의 잠자고 볼 때 광주 지금 뭐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호남 정치 리더가 없는 거죠 박지원 원장 같은 사람은 그냥 참모잖아요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게 한 20년간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여진 영남 라인들이 영남 라인들이 그건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반사작용으로서 야 이씨 민주랑 무슨 호남이 다 해먹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영남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간 호남에 대권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광주를 출마한다고 하면 그건 대권 선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석열과의 투쟁도 얘기하지만 이제 호남도 호남의 크림을 지원해 달라 호남의 교육 정치가 제대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낙연도 호남이었고 여타 호남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만 이게 보면요 호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남 정치인이 된 거지 개혁 성향을 가지고 호남 정치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이념적으로나 정치 노선이 진보 개혁 성향이 분명했으니까 호남 연구자라는 것과 정치적 성향과 이게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생길 수 있죠 예전에 이제 고건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호남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그분은 뭐 절로 보수로 가도 아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고건 씨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민주당 했겠어요 그냥 그쪽 당 하는 사람이에요 최근 20년 동안 나왔던 호남에 일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호남 정통 지지자들의 성이 안 찬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가야 했던 거거든요 이재명이 호남 정치인보다 개혁적이니까 이재명한테 갔던 거 그런데 이제는 소영길 대표가 그분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호남인들이 자신 있게 호남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면 어쨌든 송 대표는 이번 총선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송 대표가 바람을 일으켜버리면 전반적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의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퇴진을 잘 싸운 사람들도 큰 일이 가겠죠 정치적으로 지금 호남에서 윤석열 퇴진 여론이 70%가 넘어요 그런데 호남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정치인은 딱 한 명이 있어요 민영배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과 호남의 정치 지조자들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 거죠 만약에 인천에 출마했을 때 같은 경우는 송 대표가 송 대표 개인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호남 출마하게 되면 그들 조과가 벌어지는 게 지금 어차피 호남에 여러 명 나갈 겁니다 민주당이 공천해봐야 여러 명 나갈 건데 거기서 송 대표랑 같이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같이 당선될 수도 있겠죠 호남을 출마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그럼 호남 정치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기가 한 명 풀리는 거죠 기존의 매기들은 국민의당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전형적인 호남 정서에만 어필을 했는데 이번에는 개혁이라는 부분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이라는 부분이 같이 포함된다는 건 만약에 송 대표가 광주정도 출마하게 되면요 목포에 손혜원 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손혜원 씨는 목포 시민이에요 그렇습니까? 목포 시민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거든 출마하는데 일본은 출마할 생각 없었는데 손혜원길 지원을 위해서 동시에 출마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목포는 손혜원 씨의 왕국이라는 말이죠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손혜원이라고 친하죠 손혜원 씨가 민장은 이겼잖아요 손혜원 씨가 선대위원장 해가지고 민장 후보를 이겨버렸고 손혜원 씨가 완전히 낙포된 구시가지를 살려놔버렸기 때문에 목포의 여왕이 돼 있어서 만약에 송 대표가 광주로 출마한다고 하면 손혜원 씨 목포 출마를 해야 되죠 거기까지 상상력을 발휘하기는 좀 힘드는데 그럼 호남 정말 들어 엎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송현길 대표님 참 감옥에서 고생하시는데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네요 미래는 또 희망차고 웃음이 날 만큼 밝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요 편지가 들어오면요 얼마나 안 됐어요 위로하고 이런 편지는 제가 다 버려요 재미없거든 어떤 편지에 송 대표한테 이런 편지가 들어가네요 당신 인천기양을 출마해라 광주 출마해라 농객과 정치인들은 미래 비정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줘야지 송 대표가 편하지 위로 이런 거는 귀찮아 예를 들면 감옥에 가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면 너무 오래 있을 것 같아서 나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 앞으로 내 인생이 별 볼일 없다 이러면 좌절하는데 한 1, 2년을 살도 나갈 것 같으면 미래 계획을 오히려 세우죠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송 대표는 4월 총선에서 만약에 당선되잖아요 1심이 6개월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너무 많아요 80명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심이 선고가 못 나고 4월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5월에 석방될 겁니다 이건 자기 석방하고 완전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예요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되네 사실은 살아봐야 한 5개월 산다 이거 살만 하거든요 춥잖아 너무 추워 근데 너무 추울 때 들어가서 제가 변호사한테 사람들이 가면 구매 목록이 있어요 그럼 이불만 보는데 침낭을 사야 돼요 침낭이 따뜻하죠 근데 침낭은 사면 한 열흘 뒤에 들어와요 빨리 침낭을 사라 지금 사는 열흘 뒤에 들어오니까 월동준비가 없이 들어가서 초반에는 고생하실 겁니다 오리털 침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 12월 초부터 막 사놨어야 되거든요 월동준비가 다 사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잖아요 이불 한 장 없이 들어갔잖아요 추워라 진짜 뭐 알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변희재 대표가 송영길 대표께 영상 하나 찍을까요? 영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변희재 대표가 송영길 대표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상을 하면요 그걸 이제 우리 독자리 같은 경우는 적어서 편지로 넣어줬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송 대표가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구속된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 구속되면 옥중출마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저희가 밖에서 이 옥중출마하려면 바깥의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줘야 해요 준비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송 대표 허락받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좀 늦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알아서 여름조사 돌려보고 다 할 테니까 옥중출마하를 준비하시면 되고 옥중출마는 실제 출마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 하루에 편지한 자식 말씀드리기 때문에 훨씬 쉽기 때문에 가장 이번 각종 선거 중에서 가장 편하고 쉽게 당첨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시네요 본인이 최근에 경험했다고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저희는 변희재 대표님과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